DX46 DX46입니다 DC1 DSP 프로세서 2008년에 엘렉트로보이스 포포리오 DC1은 2008년에 EV에서 출시한 많이 기다려졌던 그런 DSP 제품입니다 그런데 DC-1에는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아직 DC-1이 FIR이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아이리스넷으로 구동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몇 대까지 소프트웨어 하나로 구동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마스터 슬레이브 설정을 하면 두 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더넷을 통해 구동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USB만 가능합니다 톤 제너레이터와 같은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 위에 있는 다섯 가지 질문을 다 만족하려면 넷맥스 혹은 TG 앰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DC-1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DC-1이 DX38의 대치 모델이 될 거다 대치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DX38의 대치 모델입니다 DX46 아이리스넷 FIR 드라이브 사운드 시스템 프로세서를 소개합니다 싱글 랙 유닛은 당연히 싱글 랙 스페스 19 랙 사이즈고요 네 여섯 개의 채널에서 FIR 드라이브를 구동 가능합니다 그럼 아이리스넷으로 구동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PC 하나로 몇 대까지 컨트롤이 가능하죠? 아이리스넷 장비와 연결된다면 많은 수의 장비가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더넷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는가요? 네 이더넷으로 가능하고 USB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와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까? 네 노이즈 제너레이터와 톤 제너레이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에 질문들을 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넷맥스나 TGF가 있어야 되나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DX46은 굉장히 진보된 그런 프로세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좀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특징들로 첫번째가 FIR 드라이브를 6개 구동할 수 있고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AS-EBU 입력이 있고요 아이리스넷으로 모든 컨트롤을 다 할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USB를 통해서 인터페이스가 되고요 풀 라웃 스피커 프로텍션 패키지 including PA 리미터와 템프 리미터를 내장한 스피커를 보호하는 전체적인 보호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M8000이나 혹은 여기 있는 TG7 앰프에 내장되어 있는 리미터가 이 DX46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으셨던 그러한 기능입니다 발전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고성능 시스템을 위한 별도의 어레이 EQ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입력부에 AD 컨버터 전단에 마이너스 6dB를 적용시킬 수 있는 패드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미친 DJ들한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내보내는 그런 DJ들한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하게 시그널을 낮춘 다음 AD 컨버터로 디지털 신호로 바꿔줄 수 있게끔 이 패드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개로 분리된 딜레이 섹션이 있고요 다섯 개의 접점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공장도 프리셋이 60개 사용자 프리셋이 30개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독자적인 편집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DX46의 매트릭스 라우터 또는 믹서가 왼쪽에 있습니다 두 개의 인풋을 하나로 모노 입력으로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입력이든지 간에 여섯 개의 출력 중에 어디든지 어사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파일러톤 디텍션이 있고요 이것은 큰 시스템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비상용 시스템에 감지용으로 통제용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시그널 제너레이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입력부에 VU 미터가 있고요 10개의 파라메트릭 EQ가 있고요 31밴드의 그래픽 EQ도 딜레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르시는 것이 출력부인데요 출력부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Array 컨트롤부에 5개의 이퀄라이저와 하나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필터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 크로스오버가 내장되어 있고요 6개의 파라메트릭 EQ가 있고요 아까 보셨던 512 탭스에 FIR 필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딜레이과 극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PA 리미터가 있고요 레벨하고 뮤트를 할 수가 있고요 아까는 파일러톤 감지기였는데 지금은 파일러톤 제너레이터가 또 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력부에 보시면 프론트 패널에 이 채널이 로우인지 서브인지 하인지 미드인지를 표시해두는 LE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뮤트 버튼이 있고요 개인 리덕션 미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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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